40대 남성이 주택 2층 창문에 몸을 걸친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쯤 한 남성이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택 건물 1층 창문에 상반신만 집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채 걸려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신고 접수 19분 만인 오후 5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해당 건물의 주인으로 그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들어가다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은 건물 세입자가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퇴거해 A씨가 문을 열려다가 사다리에 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